안녕하세요. 오마카미실입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는 성직자, 천사같은 수도사 프라안젤리코를 만나보겠습니다. 프라안젤리코는 별칭이고 본명은 귀도디 피에로입니다. 미술과 열전을 쓴 조르조 바사리 기록에 따르면 프라안젤리코는 일생동안 경건한 크리스토 신앙의 표현에 헌신했다 합니다. 안젤리코는 기도를 하기 전에 붓을 들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크리스토를 그릴 때는 언제나 볼에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그래서 베아토 프라안젤리코라 불렀습니다. 프라안젤리코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시인이자 학자인 코렐라 도메니코 신부가 그를 천사같은 화가라 부른데서 비롯되었다 합니다. 프라의 의미는 형제라는 의미이고 수도사를 뜻하고 안젤리코는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프라안젤리코는 천사같은 수도사라는 의미입니다. 프라안젤리코는 1395년 이탈리아 피렌치에서 조금 떨어진 빅키오에서 태어났으며 1417년 형 베네데트와 함께 피렌치의 한 필사본 작업장에서 일했으며 형은 필사가로서 안젤리코는 채색화가로 미술교육을 받았습니다. 20세에 피에솔레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에 입하였으며 신앙심이 깊었던 안젤리코는 틈틈이 종교와 그림을 그렸습니다. 프라안젤리코는 1436년부터 1445년까지 9년 동안 피렌치의 산마르코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예수의 일생과 성경의 일화를 주제로 많은 프레스코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현재 이곳은 산마르코 박물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산마르코 수도원은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445년 교황의 부름을 받고 베드로 대성당과 바티칸 안에 있는 경당의 프레스코화를 그렸습니다. 당시 교황님께서 프라안젤리코를 피렌치의 대주교로 임명하려 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으며 1450년 피렌체로 돌아와 약 2년 동안 피에스 루 레스토 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453년 로마의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생활하시다가 1455년에 운명하였습니다. 안젤리코가 활동했던 시기 피렌체에는 르네상스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안젤리코는 주로 카톨릭 종교화를 많이 그렸지만 르네상스 문화의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권위적이고 딱딱한 종교화가 아닌 온화하고 인간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 성당과 수도원을 위해 재단아와 프레스코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수태고지 작품이 있는데 수태고지란 대전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했음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안젤리코는 약 15점의 수태고지를 그렸으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산 마르코 수도원에 있는 수태고지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수태고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 프라안젤리코의 수태고지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원근법,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럼에도 신학적인 분위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모님께서 책을 보시는 중에 가브리엘 찬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님은 이야기를 듣고 손을 살포시 몸을 감싸 안으면서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성모님을 그릴 때 붉은색과 파란색을 사용했는데 붉은색은 성모님의 자비를 상징하고 파란색은 성모님의 순결과 지극히 높은 분을 상징합니다. 그림 왼쪽 위에부터 사선으로 내려오는 빛이 있는데 그 빛 안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기둥 위에 누군가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찬사도 양손을 모아 가슴쪽으로 살포시 대고 있는데 이것은 성모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림 왼쪽에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당부했지만 결국 사탄의 유역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의 원제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고 하느님은 다시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낳아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이 그림은 1450년에 그려진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권제오른 성모와 아기 예수가 안젤리코가 살았던 시기에 8명의 유명한 분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황금빛 벽감과 인물의 금빛 광채를 효과적으로 명함으로 처리하여 조화를 이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432년부터 1434년에 그려진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 오른쪽 팔 밑에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있는데 화가 프라안젤리코 본인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성직자이면서 위대한 화가 프라안젤리코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